강서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도서관을 휴관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드라이브스루와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드라이브스루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는 빌려볼 책을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승차 상태로 받거나 지정된 도서관 현관 앞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린 공간, 드라이브스루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령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수령 가능하며 주말 신청 도서는 화요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신청한 도서는 수요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신청 도서를 확인한 후 대출 확정 문자를 신청인에게 발송하며 신청인은 문자를 받은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지정 시간에 맞춰 수령하면 됩니다.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는 등빛 도서관, 강서영어 도서관, 곰달래 도서관, 길꽃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푸른들 청소년 도서관, 가양 도서관으로 각 도서관 1층 현관에서 신청 도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도서관은 곰달래 도서관, 길꽃 어린이 도서관, 강서영어 도서관 3곳으로 주차장에서 신청 도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도서는 소독 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도서관의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는 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